제가 오히려 사위 초년생들에게 권하는 것은 월세 세액공제를 차라리 챙기시는 게 낫습니다 한 달 반 정도의 월세를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죠 그동안에 공제받았던 거 가산세 포함해서 전부 다 추진받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부터 상속인 분들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장례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세무사로서 그 절차를 너무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저는 주로 상속 증여 양도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관리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상속세 무료 상담을 하루에 한 타임 혹은 두 타임은 무조건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한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실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절차들을 모르신 분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슬픔에 잠겨있는 건 알겠는데 당황스럽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생각보다 챙겨야 될 게 많은 것들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뭐 엄청 사회 공헌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바가 있다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서 상담 전화가 오면 그건 웬만하면 시간을 내고 있어요 뭐 제가 다 못 하더라도 밑에 파트너 세무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장례까지는 대부분 아세요 왜냐하면 상조회사나 뭐 이런 것들도 가입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장례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그 절차를 너무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실 게 이제 우선 장례식장 잡으시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잡고 나서 지낼 때도 이제 좀 조그만 거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3일장인데 3일이 끝나고 한 번에 이제 장례 비용 정산하실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이 이제 좀 정산이나 개념이 좀 복잡하고 계산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말씀도 드려요 매일매일 끝나고 나서 장례식장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장지, 봉분 이런 것들 하실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영수증 전부 다 챙겨 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진단서 아니면 이제 시체 검안서 꼭 수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 절차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거는 물론 이제 슬픔이 꽤 있어요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재를 지내기도 하시고 하는데 행정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선 사망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상속계실 1개월 이내 하라고 웬만하면 권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망신고도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랑 똑같습니다 이제 보고적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당황스럽지만 1개월 이내 안 하면 과태료 5만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할 때 사망신고 할 때 바로 옆에서 이제 또 말씀을 주세요 담당 공무원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세요 이게 사망자 등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총 11가지에 대한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연금에 가임되어 지방세나 국세 이런 것들에 대한 체납은 되어 있는지 은행, 보험, 주식 이런 것들 전부 다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서 20일 이내 상속인이 본인 연락처 적으시면 그 문자로 이제 휴대폰 문자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띠링띠링 올리세요 현장에서 바로 주는 건 뭐냐면 이제 토지, 건물, 자동차, 선박 이건 바로 현장에서 안내해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융자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다가 좀 물어봐서 그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 2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시간도 벌써 어느 정도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내역을 최대한 빨리 아셔야 돼요 이걸 좀 늦게 알게 되면은 혹시 이제 뒤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을 때 그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속이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알아둘 게 이제 계좌가 묶이세요 피상속인의 계좌, 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묶인다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이제 인출하려고 하면은 상속인들이 내가 상속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가서 은행을 방문하거나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증권회사를 방문해야지만 그 관련된 내역도 받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잔액에 대해서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하시게 되면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문자로 받은 내역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정돈된 느낌으로 확인이 되고 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휴대폰 인증 한 번만 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1개월 이내에는 피상속인이 고정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건강보험이나 신용카드나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은 명의를 바꾸거나 아니면 해지를 한다거나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죠 휴대폰이나 집전화기는 우선은 정지하지 마라 이걸 해지를 해버리면 당황스러운 일이 좀 생기세요 두 가지로 좀 생기는데 제가 코로나 때 경험한 건데 사업을 하시던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상속인이 알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이제 아버님이 운영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분이 갑자기 그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파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휴대폰을 우선 살려놓으셔야 돼요 채권을 받을 게 있다고 하면 명확하게 받을 액수를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빚을 내놔라 라고 채무 관계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한지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고인이 되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뜸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버님의 부고 소식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휴대폰을 가장 낮은 요금제로 바꾸셔서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의 절차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서 좀 간단하게 좀 이거를 표로 좀 올려 볼게요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시간 순으로 살펴보는 상속 절차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상속 계실 당시랑 1개월 이내는 좀 볼 수가 있었고 3개월 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세금 업무 아니면 그 외적으로 내가 상속에 대해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예금이나 보험을 지급을 청구를 하시는 거죠 사실 1개월 이내 해도 되는데 3개월 이내로 잡은 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때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잡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관련된 예금이나 보험 관련된 공간을 가서 수령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셨을 때 피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A은행, B은행, C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 은행에 가셔서 10년치 계좌 내역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내역을 꼭 수령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후에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사실 상속세는 뒤에 무조건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라도 증여 내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결국은 돌아가신 날의 재산을 통해서 상속세 계산하는 게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자가 증여 이후에 10년 이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 이후의 의자에게는 5년 동안 증여한 내역은 본인의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얹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계좌 내역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계좌 내역을 안 주면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세청은 해당 계좌 내역을 이미 전부 다 수령을 해서 확인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자체 내역을 당연히 파악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좌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어떤 사항이었는지 미리 알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전에 잠깐 전세금이 부족해서 아버님의 돈을 빌린 다음에 다시 변제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반대적으로 상기한 내역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돈을 빌린 거고 갚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0년치 내역은 무조건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망 관련된 유적연금이나 이런 것들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수령하는 것도 3개월 이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 해야 되는 게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상속 재산이 더 많은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채무가 더 많은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저는 이게 2차적 슬픔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가신 건 1차적 슬픔인데 그 다음에 이런 재산이나 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아버님의 재산이 혹시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또 상속인들에게는 당황스러움 그 두 번째 슬픔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가 더 많다라고 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는 나는 이 상속 재산에 아예 그냥 관련이 없어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챔쳐줘 라는 얘기고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을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유중으로 변제하겠다 뭐 이런 조건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둘 다 기간이 상속이 개시된 날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3개월 이후에 뭐 특별 한정승인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움을 덜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좀 빨리 처리하시는 게 행정 업무 처리상으로서는 더 편리하고 간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상속인이 뭐 이런 식이에요 배우자나 자녀 두 분 뭐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은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자녀 두 분은 상속 포기를 하시고 나머지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해라 그러면 그 세대에서 전부 다 이제 끝납니다 채무에 대한 관계가 다 끝나는 거고 만약에 전부 다 3명이서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민법 천조에 나오는 상속인 순서가 있어요 1번이 직계 비속, 2번이 직계 존속, 3번이 형제자매, 4번이 사촌이네 혈족 이래 가는데 결국은 직계 비속, 이 자녀들의 손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3명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도 상속 포기를 하면 또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고 여기도 상속 포기를 다 하면 어디로 가죠? 형제자매로 갑자기 넘어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막 사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번거로움이 계속 친척 사이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세대에서 딱 상속인과는 협의를 봐가지고 상속 포기와 한정승에 딱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민법적인 내용이니까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과 미리 상의를 해서 이런 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눠야 돼요 이 3개월 이내의 그런 기간들을 꼭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채무가 지금 대산보다 더 많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내 재산을 전부 다 이제 변제 말 그대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더 이상 그 승인 상속을 받지 않겠다라는 제도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 변제성으로 유가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전부 다 이제 처분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되는 걸로 비상속인은 채무일 뿐이고 상속인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는 제도인 거죠 결국은 상속인에 대한 이제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알아서 이제 황가 처분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장표에도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 좀 화면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월 15일에 상속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니까 뭐 6월 15일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가장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건데 가격을 매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가격이 낮을수록 상속세가 적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속세가 안 나오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간단하게 상속세에 대해서 좀 공제를 말씀드려보면 일괄공제가 5억원 그 다음에 배우자분이 있으면 5억원 기본적으로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상속세 아파트가 하나 있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 있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단독주택이 가격을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상증세법상 시가 개념이 매매 거래가액이 없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 매매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같은 단지 내에서 나랑 똑같은 평형수가 앞동에서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그 10억을 끌고 와서 시가를 개념을 잡는 건데 단독주택은 사실 그게 없죠 왜냐하면 옆에 단독주택이랑 내 거랑은 쌍둥이 빌딩이 아닌 이상에는 가격이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형태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차피 배우자가 있었어요 10억 원까지 어차피 상속세를 안 내는데 지금 제 거는 5억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상속세 안 내시죠 그러면 안 내니까 굳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거면 자녀가 상속받는 거는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끝이지만 저는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취득가액이 5억으로 잡히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이 5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10억에 미래에 판다고 해볼게요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세금이 안 나오겠지만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5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양도세를 엄청나게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상속시점에 내가 아 이거 어차피 상속세 세금을 안 내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미래에 팔 때 얘를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과액을 해서 감정평가에서 8억이나 9억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10억 미만이라서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대신 이걸 6개월 이내 한 다음에 신고서에 꼭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정을 내려주니까 9억으로 했다고 치면 미래에 10억에 판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도세 차이가 몇 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득을 꼭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주택보다는 지역에 있는 임야 전답 과수원 때 이게 많이 발생합니다 공장까지도 포함을 해서요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잘 활용하셔서 상속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라 어차피 세금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 표현이 어려운데 12월 15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달의 말일이 12월 31일부터 6개월이니까 그냥 6월 말일자입니다 6월 30일자고 그때까지 이제 세 가지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상속세 신고 먼저 하셔야죠 상속세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속세 무료 상담을 해드린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상속세가 생각보다 고액인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거의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막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세 상담을 오시면 간단하게 제가 재산 목록을 여쭤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가 매기고 상속세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고 해서 미팅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반응은 엄청 놀라세요 네? 제가 5억이나 낸다고요? 이런 식의 반응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그런 세금을 내는 줄도 몰랐고 내가 그 정도 액수나 내는지도 몰랐다라는 게 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미팅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6개월 이내 이 돈을 마련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가산세가 쌓아요 그러니까 이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도 해야 되고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팅 때 들었던 액수에 대해서 이제 납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재산에서 현금성 자산 예금이나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상속인들 그거 받고 펑펑 써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제도도 있어요 10년간 쪼개서 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돌아가신 분의 피상속인의 혹시나 소득을 벌고 있었다 종합소득세나 개인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돌아가신 날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로를 했던 사업을 했던 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70-80%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대부분 주택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취득을 할 때도 무조건 취득세를 따로 내야죠 그 취득세도 사실은 몇 천만 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피상속인의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그런 것들 폐업하거나 어떻게 정적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도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이런 고민까지 6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속세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6개월 이후에도 또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무조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상속세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업무가 끝이다 그래서 사실 하나의 상속세를 제가 맡게 되면 대부분 1년 거의 반 정도를 그 고객과 연락을 주고받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상속세 신고서 넣고 나서 사실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세금은 내가 신고서 넣었다고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너의 신고가 잘 됐다 꽝꽝꽝 도장을 찍어줘야 끝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도장을 찍기 위해서 무슨 절차가 있냐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면 우선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꽤 길어요 일반적으로 10주 정도 합니다 거의 두 달 반이나 하기 때문에 아니 한 1,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슨 10주나 하냐 이렇게 걱정이 되실 수 있죠 그때 이제 메인으로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살아생전에 이렇게 받았던 금액들이 그때 10년치 내역이 전부 다 소명하라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로 추징이 되면 그 당시 안 냈던 증여세에 대한 거 내고 그 다음에 가산세도 내고 그 당시 신고 안 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납부불성식 가산세 내고 다시 상속세에 얹어가지고 신고랑 가산세들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살아생전에 돈 줘도 한 번도 안 걸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과세가 제 모든 계좌를 매일 열어볼 수가 없죠 일반 국민들의 계좌를 열어본다는 건 개인정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상속대는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걸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국은 포착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미팅을 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저희한테 준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좌 내역을 결국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이제 나옵니다 밝혀지는데 아 맞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9년 전에 내가 독립을 할 때 전세자금 1억 원을 보태줬다 근데 이제 그 전세금이 좀 기억에서 이제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당연히 내 돈으로 전세금 냈었잖아 그러면서 슥 이렇게 본인 것처럼 이제 썼었던 거죠 그게 이제 와서 밝혀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이제 그 가족 간의 금융거래 내역은 상속이 펼쳐졌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개월 이내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배우자 상속 공제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배우자 상속 공제가 공제 중에서 사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쓸 수 있는 공제인데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등기가 필요한 목록이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이 기간 내에 해야 돼요 이 기간 내에 협의에 의한 상속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의 그 몫이 배우자의 몫이 확정됐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이랬습니다 아 이거 원래 배우자가 받으려고 한 거다라고 하고 조사 끝난 다음에 배우자의 지분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를 많이 받고 갑자기 상속 등기를 지분을 확 낮춰버리니까 세수 일시리 발생하는 상황이 펼쳐졌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사하기 전에 무조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실질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지분만큼 실질적으로 등기가 필요한 건 협의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해라 라는 게 이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권해드리는 건 신고서 넣기 전에 무조건 등기 마무리 하십시오 그래야 신고서에 넣을 때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를 처음 들으셨던 분은 무슨 이렇게나 마나 막 이렇게 느끼실 건데 생각보다 한 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한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재산관리 자산에 대한 상속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혹시나 상속인들과의 다툼이 펼쳐지면 다른 양상의 업무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호흡이 좀 길다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상속이 펼쳐지게 되면 사실은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요즘은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좀 위급하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속을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병원 측으로부터 들으시면은 그다음부터 상속인분들이 좀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허겁지겁 그때부터 아버님의 현금상 자산을 본인의 계좌로 옮기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는 안 걸린대 라는 이제 그런 속설들을 듣고 아 이 정도는 빼가도 돼 라고 생각해서 돈을 막 빼가세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게 퍼착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괜히 하셔서 괜히 안 내도 되는 증여세 막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상속 재산이 얹어지고 그 다음에 뭐 공제 액수에서 기존에 증여했던 액수는 막 그 공제 액수에서 한도가 걸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좀 생각을 꼭 해보시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초밀초밀하게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징 액수가 증가를 하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 사실 그 나름 연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왜 대중화된 세금이 되고 있나라는 그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망자 수가 사실 뭐 이제 녹색창이나 이런 데만 쳐봐도 그냥 바로 사망자 수를 알 수가 있어요 매년 그래서 그게 점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1만 명 돌아가시다가 인구 통계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5천 명 정도 증가하는 자연 증가 속도로 증가하다가 21년도에 31만 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22년도에 갑자기 한 20%가 껑충 뜁니다 6만 명 정도 더 돌아가셔서 37만 명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1억에 보실 수도 있잖아 이 인구수에서 상속세 신고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될까 이런 이제 한번 지표를 뽑아내 봤는데 2016년도부터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 한번 장표를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6년도에 6,200명 정도가 이제 상속세 신고를 했고 상속세 신고한 재산가액이 한 14조 6천억 정도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몇 명이 신고했죠 이제 19,500명이 56조 5천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상속 재산이 좀 떨어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1년도에는 이건희 회장님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66조로 껑충 뛴 거고요 어쨌든 이건희 회장님이 22조 빠지더라도 자연 증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작년에 사망자 수가 껑충 뛰었지만 2016년도부터 사실 이거 수치를 매겨보면 그 당시에는 한 2.2%가 상속세 신고를 하셨어요 사망자 수 중에서 예전에 제가 2005년도 정도부터 통계를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1%에서 자연 증가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 정도가 상속세를 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상이 몇 프로일까요 대부분 1%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0.1% 혹은 3%까지는 봐야 된다 이런 게 관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2.2%면은 그러면 진짜 좀 상이 상이 사람들만 상속세를 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작년에 기준은 어떻게 되냐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작년에는 5.2%가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사망자 수에서 5.2% 그것도 갑자기 한 6만 명이 껑충 뛴 사망자 수에서도 말 그대로율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몇 년 지나면 이게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지금 5.2%가 상속세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국세 통계에서는 서울 경기가 많이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인원도 거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고 서울 지역에서 주택 한 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내는 대상이실 거예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5%가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 대부분 많이 내기 때문에 서울의 경기도에 갖고 있는 분들은 5%보다는 좀 더 높은 비율로 상속세 신고 인원이 되신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이게 보통의 세금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표현을 하는데 증상 없는 전염병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이런 세금을 내가 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그 다음에 알게 됐어요 제가 제 채널에서 다양한 영상 찍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네 라고 알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뭐지라고 처음 찾아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검색을 처음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보편화되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통계치 정도를 몇 개를 또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장표 보시게 되면 OECD 주요국에 대한 총조세 내가 1년에 세금을 이 국가에서 100을 낸다고 했을 때 상속세의 증여세 비중인데 대한민국이 21년도에 2.42% 정도 냈습니다 OECD 평균은 0.42%니까 한 5.7배 정도 더 낸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세목이 대한민국이 적게 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사실 뭐 근로소득세나 이런 거는 면세 비율이 높아서 대한민국은 좀 적게 내는 편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제가 무조건 모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왜 많이 낼까라고 봤을 때는 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한번 보시게 됐을 때 이 세율표나 이런 것들은 녹색창이나 이런 데 지금 다 많이 나오죠 근데 핵심은 이게 2000년도에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세율표가 바뀌지 않았어요 23년간 곧 24년이 될 것 같은데 긴 기간 동안에 이 세율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23년 전에 여러분들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였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23년 동안에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세율표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그만큼 부동산이 올랐을 거고 그러면 세금을 내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 계산을 올려봤는데 이거 간단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니면 부모님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재산의 시가 가격을 한번 매겨보세요 거기에서 간단하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빼야죠 근저당권이나 임대보증금을 빼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가액이 나오실 거잖아요 거기서 일괄공제에 5억원 빼시거나 아니면 배우자분이 살아계시면 일괄공제에서 배우자공제에 5억원 10억원을 빼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 표에 있는 과세표준입니다 그 과세표준에 한번 가격을 매겨보시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어렴풋하게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액수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부동산원에서 가격을 그대로 따와봤어요 예전에 2016년 8월부터 한번 쭉 매겨봤는데 이때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한 5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에 8월에는 10억 3천 9백만 원 정도예요 이것도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아서 떨어진 거죠 2021년도에는 11억 정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에 5억원만 적용한다고 했을 때 2016년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세가 한 580만 원 정도 근데 2023년도에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가액은 한 2배 정도지만 상속세는 거의 한 17배, 18배 많은 한 1억 2백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세금의 증가폭은 가액에 비해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증가한다는 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좀 놀라시는 거고 그래서 상속 통계를 보시게 되면 상속세 신고하시는 분들의 재산의 가액의 규모별 현황이 대부분 어디에 몰려있냐면 10억 초과 20억 이하에 딱 거의 여기 다 있으세요 좀 더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면 5억 이상이면서 30억 이하인데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주택 하나 있었는데 그게 상속세 내는 기준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의 상속 재산이 주택 한 채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예전에는 3억이었는데 지금은 15억 이런 개념이세요 그래서 상속세 내는 상황이 많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알고 계시면 본인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진짜 이렇게 펼쳐지세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실무적에서 연부연납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은 상속 재산의 8, 90%가 진짜 주택이세요 사실은 주택 한 채에 현금 한 천, 이 천만 원 보험은 열 분 중에 한두 분만 거의 가입되어 있으세요 종신보험 사망보험이 나오는 거 있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계좌 주식계좌는 진짜 20, 30명 중에 한 분 정도세요 대부분 예금 정도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인 뭐 이런 거 거의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없으신 상황이시고 그러면 결국은 비유동성 자산인 주택 한 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택에서 또 잃었죠 대출은 받았고 어머님이 거기서 같이 거주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팔 수도 없습니다 팔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납부하시냐면 상속세가 얼마나 계산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 연부연납 제도를 무조건 활용하세요 연부연납 제도는 처음에 한 조각을 내고 최대 10년간 10조각 그러니까 총 11조각을 쪼개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예를 들어 상속세가 1억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천만 원씩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낼 때 그 조각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 연부연납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4년밖에 못 쪼개겠죠 처음에 한 조각 내고 4년 쪼개는 거고 근데 이 금액이 제가 딱 실무적으로 느꼈는데 5억이 넘어 갑자기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5억을 넘기면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매년 얼마 정도 내야 되죠 거의 5천만 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이 5천만 원을 내가 근로소득으로 매년 낼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높으면 대부분은 그때쯤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상속세 신고 기한 내 팔자 부동산을 팔아서 유동화시켜서 그걸로 세금을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얼추 첫 번째 그 경계산이 5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타깝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다르고 물건에 따라서 다른데 매수자가 그 기간 내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금매가 이제 좀 펼쳐집니다 그럼 또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팔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2차적 제품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부동산이 많은 상태의 아버님이라고 하면 다양한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진짜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닥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 뭐 어떻게든 되겠지 상속세 세금 액수를 딱 들어보시면 대부분 깜짝 놀라시죠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최대한 좀 준비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많이 싸우세요 생각보다 이제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이 나이대가 좀 있으시고 상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한다거나 각오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미리 살아생전에 최대한 자녀분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안분을 좀 미리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증여가 무조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절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기폭이 아주 조그만 걸로 이게 상속이 펼쳐지면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그 돌아가신 망자가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진짜로 펼쳐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또 좀 있으세요 사실은 장자 우선 원칙을 뭐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자녀분들이 좀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하시거나 이 공정하게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보다 그 다툼이 커지고 그러면은 다툼이 커지면 자산에 대한 다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그 상속인들이 같이 내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게 되면은 결국은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계속 쌓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 세금 신고도 안에 막 잃어버리시는데 추후에는 어찌 됐든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볼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세금 문제에 닥친 걸 딱 보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합의는 꼭 보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툼에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우스갯소리로 좀 그런 얘기도 해요 재산이 또 많으면 좀 싸우시긴 해요 그러니까 막 30억이 넘어가면 저는 그래요 싸우고 50억이 넘어가면 이제 뭐 경찰을 부르고 100억이 넘어가면 법정에서 보고 막 이런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진짜 약간 너무 재산이 높았을 때는 미리미리 그걸 좀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정말 정말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 감정의 기폭이 엄청 커져요 예전에 오빠는 뭐 줬었잖아 뭐 형은 뭐 받았었잖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처음 펼쳐지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하시고 그러실 건데 우선 상속에 펼쳐졌을 때 네 가지 정도의 혼동을 가지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로 상속 재산에 대한 배분 비율입니다 많이 모르고 계신데 법정 상속 지분으로 무조건 등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보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실제적으로 상속이 펼쳐지고 재산 분할을 할 때 1번은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이 없으면 무조건 협의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협의 분할은 뭐냐면 누군가가 한 명이 모든 상속 재산을 다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협의만 된다면 그러니까 협의 분할이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법정 상속 지분을 넘어가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법정 상속 지분으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무조건 이대로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알고 거기에만 메커니즘이 놓여져서 이제 나머지 재산을 유동적으로 못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제 액수입니다 우선은 일괄공제 5억 원이에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랑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추가로 5억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그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그 다음에 기본공제 2억 원으로 7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제 수도 다양하게 이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거죠 배우자 상속 공제입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소 5억 원 그 다음에 최대 30억 받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 그럼 어머니 30억 드리면 그러면 30억 공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한도가 걸리는 게 뭐냐면 법정 상속 지분입니다 법정 상속 지분과 실제 받은 상속 지분 중에서 이제 적은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30억이더라도 전체 재산이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3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랑 자녀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1.5 법정 상속 지분이 1.5고 자녀들이 1, 1이죠 그럼 분모가 3.5 그 다음에 분자가 1.5죠 그럼 35억이 있었으면 얼마죠? 15억입니다 결국은 15억 원 이상 줘도 공제 액수가 15억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맥스는 15억인 거예요 그 점을 알고 배우자 상속 공제에 어떻게 줄 것인가 그거를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모르시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줘버린 상황이 펼쳐지는데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무슨 상황이 펼쳐지느냐 배우자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못 받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배우자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배우자분에게 많이 상속을 줘버리면 추후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꽁충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차적으로 또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상속받을 때 배우자분에 대한 조정을 생각보다 잘 맞추셔야 돼요 이걸 잘 안 맞추지 않으면 세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은 이 정도 상속 재산이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된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신고를 안 하시는데 이게 돌아가신 날에 상속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10년간의 증여한 내역이 얼마인지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도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형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형제에게 부모, 아버지가 몰래 계속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밝혀진 거죠 돌아가신 날에는 상속 재산이 3억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억 원 정도니까 어차피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5억 원을 5년 동안 보태줬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재산은 얼마죠? 8억 원인 겁니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는다 그러면 원래 3억 분에 대해서 세금을 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각도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계좌 내역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미스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가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입니다 결국은 내가 똑같은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단독주택이나 임야, 전답, 과수원이면 낮은 가액으로 이걸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적게 내겠죠 근데 내가 어차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니까 이거 기준식 가입하자 3억 원밖에 안 돼 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걸 미래에 팔 때 취득가액이 3억 원으로 고정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5억 원을 올려놓나거나 그렇게 하면 미래에 팔 때 취득가액도 높아지니까 미래의 양도소득세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합적인 지식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단편적인 지식만 보고 조금 미스가 생겨버리면 생각보다 상속세의 액수 이게 너무 갑자기 0원에서 몇 억까지 탁탁 튀어 올라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이신 분들은 연말정산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것들은 루틴한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과 똑같은 세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상속세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 측정하기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꼭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공제, 공제 좀 잘 챙겨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 주셨던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상속세는 사망이 개시되면 사실 거의 세금이 픽스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니멈 세금이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세금은 미니멈이고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컨설팅이나 다양한 절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짤 수 있잖아요 상속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이 펼쳐진 모든 게 종결돼 버리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미 사망이 펼쳐졌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제 가족,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장 많은 공제를 받아낼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증여 재산이죠 10년 내 증여한 내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금융 습관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이제 답답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1년에 한 번 거두면 그 2월달에는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버리면 갑자기 그 월급만큼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월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미리 좀씩 떼죠 좀씩 뗀 다음에 예를 들어 10만원씩 12달 떼서 120만원을 뗐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그동안의 지출이나 나머지 썼던 비용이나 그 다음에 총급액수에 비춰봤을 때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80만원이다 그러면 40만원을 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80만원을 추징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연말에 하는 정산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결국은 이제 모든 근로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좀 기초적인 지식 세부적인 것보다는 이런 틀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선은 가장 먼저 저는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만 구분해도 이 단어만 좀 구분을 해도 보는 게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해요 이게 뭐 100만원 200만원 받아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세금이 100만원 200만원이 차감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공제는 이 세율을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세율이 15% 구간이에요 그러면 15%를 곱하면 얼마죠? 15만원이죠 선생님의 세금이 15만원이 줄어든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세율표가 몇 프로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이죠 월세 세액공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받았다 내가 내야 될 세금 100만원을 그대로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만 좀 구분을 해도 이 관련된 컨텐츠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아 얘는 세금을 바로 빼주는 거 세액공제 얘는 세율을 곱한 다음에 세금을 빼는 거니까 내가 세율 구간이 15%니까 300만원 적용받으면 45만원 빠져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큰 갈래만 구분을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라고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연말정산은 제발 해바뀌기 전에 미리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절세의 기본은 뭐냐면 과세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대부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건데 그걸 그 다음 연도에 준비를 한다? 아무것도 뭔가 연결을 미치는 게 거의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뭔가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 3년간 내가 총급여가 얼마였고 매년 얼마씩 세금을 냈었다라는 내역이 모두 다 나와요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에 지출을 했는지도 다 나와요 이미 국세청은 선생님들의 데이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얼마를 더 쓸 것 같다 이런 경비들을 입력을 하면 예상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상 수치를 알 수만 있다는 것으로 사실 많은 것을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딱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공제받지 그리고 이것을 많이 받아야 돼 라면서 막 지출을 갑자기 늘리시곤 하는데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본질은 뭐냐면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25%면 얼마죠? 예 천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0원에서 999만 9,999원까지 썼으면 어차피 공제액수가 얼마예요? 0원입니다 근데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500만원 썼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10월부터 12월까지 500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괜한 지출을 하는 것보다는 소비의 패턴을 조금 분석을 해서 저금을 하는 게 낫겠죠 소비보다는 저축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는 청약저축에다가 240만원까지 저금을 하게 되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둘 다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인데 하나는 저금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하나는 소비를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지출한 내용으로는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0원이다 라고 하면 굳이 소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연말정산 내역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소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있나 내가 썼구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 반성하는 시간도 좀 가져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925% 이상을 썼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4천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1500만원 썼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천만원은 빠지고 500만원 쓴 내역에서 신용카드는 15% 그 다음에 체크카드는 30%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공제액수가 적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체크카드를 썼다고 하면 30%잖아요 그럼 500만원에 30%는 얼마죠? 150만원입니다 자 근데 내가 세율표가 6%다 그럼 얼마 빠지는 거죠? 9만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나에게 엄청 유미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어떤 식으로 내가 연말정산의 절세 그 다음에 세금만 절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비를 줄이는 것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설명하는 건 사실 제가 아니어도 널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먼저 배우는 게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제 이 사회초년생이 아니고 직장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있죠 그것을 좀 챙기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막 집어넣어가지고 오류가 뜨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요 이런 실수는 좀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히려 사회초년생들에게 권하는 거는 월세 세액공제를 차라리 챙기시는 게 낫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를 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겠죠 거주를 한 사람에 해당해서는 그 내가 월세 750만 원까지는 15% 그 다음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7%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아까까지 내가 소득공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세액공제예요 제가 봤을 때 1인 가구가 많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즉각적인 월세 지출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50만 원 지출했다 60만 원 지출했다 월마다 그러면은 뭐 500만 원 600만 원 쌓일 거잖아요 600만 원 쌓였다고 치면은 15% 적용을 하면 90만 원 그러면 나의 세금 90만 원이 바로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달 반 정도의 월세를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그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돼요 말 그대로 전입신고 꼭 하라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서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좀 실수하는 경우죠 자주 실수하는 걸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제도들은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받아가지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자주 실수하는 것들은 조금 생각보다 몰라가지고 추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겁니다 소득금액을 많이 100만원 이상 벌었던 기준을 초과한 사람의 부양가족을 넣는 거예요 공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공제 기본 공제도 빠져나가지만 그분들이 썼던 뭐 다양한 의료비나 이런 공제들도 내가 다 받잖아요 근데 그 공제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바로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양가족의 중복 공제예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서로 넣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미스는 진짜 기본적으로 서로 얘기가 나눠져야지 공제에 대한 미스가 안 생기는 건데 다 본인 걸로 넣어버려서 공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중복으로 써버리는 경우에 기본 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공제 액수가 높지 않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과다 공제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준다 괜히 많은 돈을 넣지 마라 연금저축에서 미스를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거 중도 해지하시면 그동안에 받았던 공제수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죠 이게 5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금저축이란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이래요 거기다 저금을 하면은 이게 세액공제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큰 혜택을 받으니까 거기다가 몇 백만씩 집어넣으세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어 나 그 돈 써야겠다 돈 없네 큰 돈 필요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걸 해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동안에 공제받았던 거 가산세 포함해서 전부 다 추징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죠 진짜 영유토로만 이걸 하시는 거다 이게 없어도 되는 돈에만 넣어놓는 게 연금의 본질이다 연금은 쉽게 뺄 수 없다 이런 것들 꼭 유념해서 써라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화 됐는데 그런 게 있어요 실비보험이죠 보험회사로부터 보존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액수가 이제 전부 다 국세청에서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유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전부 다 나누어서 막 쓴다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공제 한 명을 적용받은 사람만 이걸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 간병한다고 썼던 비용 있잖아요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아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안 돼요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는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이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대학원,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들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큰 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 있잖아요 이게 요건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은 생각보다 부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요건 좀 꼼꼼히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해도 돼요 이게 원래는 사업주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려요 연말정산의 그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 뭐 남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비뇨기과를 갔다 온 거예요 어떤 질병에 치료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비뇨기과를 갔다 오면 왠지 뭐지?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민감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주에 그걸 제공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사업주한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자료로만 연말정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연말정산의 액수가 환급받기는 좀 힘들겠죠 대부분 그러게 기본적인 정보만 한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랑 그 다음에 4대 보험 냈던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 세액공제 이 정도만 적용을 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그거 원리금 상환한 것도 공제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회사에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2월 달에는 기본적으로만 해달라고 하고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그 자료 넣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그냥 사업주에게는 기본으로만 해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아예 하지 말아도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주에게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만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산은 끝내지만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좋습니다 사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좀 액수를 높였다 뭐 이런 액수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크게 바뀐 거는 딱히 없고 그나마 최근에 기재부에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세액 공제를 좀 늘려줬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가 처음일 땐 15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2명 세부터 30만원이었는데 그걸 35만원을 좀 늘려줬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손자녀도 받을 수 있게 할아버지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그래 늘려줬어요 이건 올해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사실 바뀌긴 했는데요 이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시점을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녀 세액 공제 늘려준 건 제가 봤을 땐 결국은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좀 목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회사에 민감한 정보를 들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5월 달에 직접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주가 해주는 거고 5월 달에 사업소득이랑 다른 기타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세무사님에게 맡긴다거나 왜냐면 5월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근로 관련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를 안 하셨다가 추진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누락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서비스를 제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50만 원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럴 때는 어떤 거를 하시면 좋냐면 연말정산 제대로 처리 안 했을 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는 뭐냐면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 예전에 내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안 했다 그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까먹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류를 입증을 해가지고 5년까지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는 5년 이내에 그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나 다시 돈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그 돈들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전 세금의 제도가 다 끝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리바이벌 해가지고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은 분리가세라는 세금은 대부분 그것만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 합쳐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가세 개념이 있는 게 주택임대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닌 것들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쳐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세목이 좀 몇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걔들은 분리만 해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거나 그런 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무대리인에게 좀 도움을 구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 대부분 사실은 많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실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근로소득으로는 본인의 생활비가 충당이 안 돼서 이제 배달 알바 이런 거 많이 하셨었잖아요 배달 알바 소득이 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그래서 3.3% 떼고 이제 받는 소득인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근로소득이랑 합쳐서 신고하셔야 돼요 이건 분리가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또 합쳐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근무지가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첫 번째 근무지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일했고 두 번째 근무지는 7월부터 12월까지 일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주된 근무지에다가 전부 다 2월달에 제출하면 거기서 전부 다 신고를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어디 내가 근무를 두 개 하고 있는 거를 이 회사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라던가 예전에 회사에서 얼마 벌었었는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근로소득이 두 개잖아요 5월달에 합쳐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죠 간단히 슬로건부터 말씀드리면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향사람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정말 많잖아요 이것도 구단이에요 광역시는 구단이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실 기부를 했는데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담래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래풍이 30%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커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좀 몇 가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제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첫 번째 아쉬움이 뭐냐면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건데 제가 딱 보자마자 그럼 서울이 고향에 살아는 건 어디다 기부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송파에서 태어났고 송파에서 계속 살았다 어디에 기부하지? 왜냐하면 송파에 기부를 못해요 자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기부금을 했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기부를 하는데 사실 혜택을 무조건 생각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기부에 대해서는 세무사님들이 주로 업을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내가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즉각적으로 세액공제가 된다 그러면 10만원을 다 깎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 내가 낼 세금이 있다 내가 뭐 근로소득자에서 연말정산의 대상자인데 어차피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낼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 그냥 다 말 그대로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는 건 일도 없어요 말 그대로 기부에 대해서 손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10만원 기부했으니까 최대 30% 3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답례품이 사실은 행안부 사이트 고향이금도 있고 그다음에 위기부라는 사이트도 있고 다양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에 기반을 둔 사업체의 물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10만원 기부하고 3만원 받으면 대부분 뭐냐면요 식료품이 많아요 그런데 쇠고기, 갈비, 귤, 그 지역의 특산물들 그게 아주 많고 관광지면 관광지 입장료, 재가, 제빵 그다음에 뭐 답례품으로 다양한 물건들도 팔아요 향신료나 이런 것들도 팔고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 이게 나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 수 있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로 16.5%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10만원까지는 사실 손해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50만원 기부하게 되면 31만6천원 정도의 혜택을 봐요 생각보다 큰 이게 뭐랄까요 손해랑 표도 항상 웃기지만 어쩌면 세액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답례품도 15만원어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로 다 받는 거고요 사업소득자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요 이런 점들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식자재는 진짜 다 있습니다 참기름 김치부터 해서 빵 웬만한 것들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극장에 대한 티켓 그리고 제가 기부라고 제가 받은 건 사실은 어떤 작가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작품도 받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폭이 넓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권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라고 할 게 사실 없잖아요 많이 갑자기 뭐 소초구가 배가 특산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형태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권이 올라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지자체에다가 내가 이 지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답례품으로 올리고자 한다라고 접근을 하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 자체가 기대효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재정확충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기부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정 기부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야구단, 극장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기부도 할 수 있고 청소년 문화예술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답례품을 주는 그런 관할구역 내 지역 특산물을 제공을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꿈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 사실 유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향납세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그 모금액이 일본 같은 경우에 81억 엔 정도였는데 21년도에는 8,300엔으로 갑자기 한 100배가 증가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이게 다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받고 싶다 그러면 답례품까지 하나 얻어가는 고향사람 기부제 좀 쓰셨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제 들은 바인데 일본은 애니메이션 사업이나 이런 거랑 연관해가지고 그 지역에 관련된 이제 굿즈를 판다거나 이런 것도 이미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좀 괜찮은 문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됐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소멸, 공가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보다 걱정이 더 많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유입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고향사람 기부제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좀 약간 헷갈리는데 25곳인가 35군데에 대한 그 관광지의 입장권이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50% 할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공항 내려서 기부하자마자 기부했은 것에 대한 인증 뭔가 증서를 받아서 관광지를 다 돌아다니면 오히려 그 30%의 답례품도 받고 더 큰 혜택까지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그 특색에 대한 문화를 더 체험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온라인으로 사실은 대표적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이걸 많이 지금 활용하시는 분들이 40, 50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40, 50대 분들은 이제 고향 이음 사이트나 위기부 사이트 이런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기부도 하시고 답례품도 그냥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답례품도 검색만 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들잖아요 인터넷이 어르신들은 어디 가시면 되냐면 농축업 가시면 돼요 전국에 있는 농협 지점이 한 5,900개 되니까 거기 방문하셔서 그냥 뭐 이렇게 오프라인 기부자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에게 의사 표현하면은 이렇게 절차해가지고 알려주는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납부신청서 답례 구매 그거에 대해선 아이디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를 적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가지고 답례품은 아이디로 지금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좀 더 이제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현장에서 이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좀 더 나이스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선 시스템은 답례품은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녀분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이제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미성년자거나 뭐 이런 굳이 기부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 환경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별로 따져요 인별로 따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인원을 잘 선택해가지고 기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세액공제까지 혜택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어 맞습니다 이건 인별이기 때문에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말정산 하기 전에 어차피 내가 10만원 정도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부부가 모두 소득을 벌고 있으면 각각 10만원씩 기부하시고 3만원씩 혜택도 가져가시면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례품이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답례품의 질이 낮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배송도 늦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제가 기부해보고 그림도 받아 봤고 저 쇠고기 뭐 돼지고기 그 다음에 김치 빵 다 받아 봤는데 진짜 하루만에 옵니다 하루나 이틀만에 오고 그 다음에 배송 안내가 6분만에 받았어요 배송 바로 신청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그 답례품을 주는 업체가 그 지역 업체잖아요 그 지역 업체도 이번 참에 통해서 고객 유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100g씩 고기를 더 준다거나 이벤트를 열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집중을 해서 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진짜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실 자녀분은 어차피 이제 세액공제의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별 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세금이란 게 콘텐츠가 재밌는 콘텐츠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사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연말정산이나 뭐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이제 교양 수준에서 봐두신 다음에 필요할 때 아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사임당 이 채널 자체도 이제 계속 좋은 콘텐츠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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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